마이너 3,054... 어 뭐야? 해볼까? 가보자. 다시하기. 나왔어!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던 버그가 정말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장사를 일부러 망하게 해서 마이너스로 만든 상태로 프로그램을 꺼야 돼. 일단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자, 121일째. 그리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거든? 토핑을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토핑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3톤. 엄청 빠르죠? 이게 다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엄청 빠르게 해놨어. 자, 모든 토핑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에. 이거 진짜 이거 순식간에 이거 돈 들어간다. 순식간에 2,000불 넘을 수 있어. 자, 요렇게. 오늘 그냥 당사 안 해. 다 쓰레기통 집어넣을 거야, 오늘. 아이고. 토핑이 엄청 빠르게 돼가지고. 자, 벌써 마이너스 190불 됐죠? 미쳤죠? 아우. 오케이. 벌써 230불.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거의 한 40불씩? 270불. 272불. 한 번 할 때마다. 40불씩 없어지는 것 같아. 40불씩. 속도는. 전에 영상에 비해서 느리지만. 확실히 토핑을 하니까. 돈이 빨리 줄어들어. 자, 요렇게. 토핑 속도 장난 아니죠? 오늘. 오늘 적자 간다. 오늘 적자 간다. 적자 5,000불 간다. 자, 5,000불. 자, 요렇게 해주고. 아우야. 토핑하고 있어가지고. 피자판을 움직일 수가 없네. 자, 요렇게. 자, 토핑 보조. 죽어나가죠, 지금. 자, 벌써 마이너스 500불. 미쳤죠? 자. 와, 미쳤다. 미쳤다. 자, 마이너스 600불. 지금 이제 2시밖에 안 됐는데. 이거 진짜 잘 만하면 마이너스 5,000불. 아니다. 한 2,500불? 아니다. 한 3,000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00불. 전에 했던 게. 마이너스 1,800불? 까지 갔다고 같은데. 아, 마이너스 1,500불인가? 그 정도.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000불 갈 것 같은데. 자, 손님 가시고요. 안 물어봐. 안굼, 안굼, 안굼. 너의 주문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난 내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 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우, 토핑 속도가 그냥 미쳤어, 미쳤어. 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마이너스 8,000불 돌파.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요렇게. 가지고. 아우, 미쳤다. 미쳤다. 아우, 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마이너스 950불. 1000불 넘었죠? 자, 지금 3시 30분인데. 벌써 1000불 넘어갔어. 요렇게, 요렇게. 좋았어. 1073불. 야, 이거 그냥 반죽만 버리는 것보다 훨씬 돈 빨리 줄어들어. 와, 미쳤다. 요렇게, 요렇게. 와, 속도 미쳤죠? 자, 벌써 1200불 가고 있어. 조금만 해도, 이게 바로 플러스가 되면은, 버그로 플러스가 되면은, 대박인데, 진짜로? 자, 요렇게. 자, 1300불. 피자판이 안 집혀져. 여기 있습니다. 1420불.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적용이 되면은, 돈 벌 필요가 없어. 요렇게, 버려주고, 버려주고. 벌써 1430불. 한 번 살 때마다 40불이 없어지죠? 두 번 하면은, 1100불이 없어져. 아이고, 휴지통 이거 너무 넣기 불편해. 자, 필요 없고요. 어, 마이, 어, 저 왔다. 어, 저기 왔는데? 아, 이거. 아,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큰 세상에서 먹을 거 찾아다닌 적은 소녀입니다. 베지 피자 치즈 없이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해주자. 이거 해주자. 이거 해주자. 이거 해주자. 베지 피자 치즈 없이. 이거 무조건 운이구만. 이거 베지 피자 넣어줄게요. 이거 미션은 깨야지. 마린님 먼로는 없어져요. 어, 쟤 마린님 먼로 맞죠? 딱 봐도 마린님 먼로야. 자, 가져가시고. 피자. 잠깐만. 어, 예뻐. 버그 지금 이거 해결하고 있는데, 마린님 먼로 왔네요? 어, 이 사람 또 뭐냐? 자, 이런 와중에서, 다 없애주자. 없애줘. 없애줘. 이렇게, 이렇게. 와우, 와우. 아, 나. 와, 스피드 미쳤다, 미쳤다. 자, 1,600불. 자, 1,700불 갑시다. 와우, 와우, 와우. 이 녹스라는 프로그램에 자동 설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좋아. 자, 1,800불 넘어갔고요. 토핑은 다 되고 있는 거 맞겠지? 너무 빨라가지고, 토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1,800, 1,900불. 요렇게. 요렇게. 자, 2,000불 넘어갔고요. 넘어가고 있고요. 자, 2,000불 돌파. 자, 좋아좋아. 요렇게. 아, 버려주고. 아, 이거 버리는 거 너무 불편해. 이거. 아, 이거. 불편하게 만들었어, 이거. 요렇게. 쉽게 쓰레기털을 못 버리겠네. 요렇게. 요렇게. 야. 야. 좋아. 야, 2,200불 넘어갔다. 이거 3,000불 찍을 수 있겠는데, 잘만 하면? 좋아. 나 버려줘. 지금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만. 아, 참. 필요 없고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마이너스 내는 날. 2,300불. 하루에 2,300불 나갔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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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00불 갈 수 있을까? 좋아. 지금 2,400, 2,470불. 아니, 갈 수 있겠는데? 야, 3,000불 찍자, 이거. 3,000불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와우야 2,500불 3,000불은 좀 안될 것 같네 근데 이거 3,000불까지 갈 수 있어요 아까 많은 먼노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스타와가지고 재정 집중을 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자 2,700불 이렇게 다 버려줘 그냥 다 버려 그냥 끝까지 다 버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버려주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손님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기 전까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피자를 계속 버릴 수가 있지 버려 다 버려 그냥 만드는 거 다 버려 그냥 이게 바로 콤보 버리기 콤보 피자 버리기 3,000불 찍을 수 있겠는데 3,000불 찍을 수 있겠는데? 좋아 3,000 2,980불 됐어 마이너 3,000불까지 와 마이너 3,046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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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껐다 킵니다 컴퓨터 뭐 프로그램을 껐다 킵니다 그러면 한 번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프로그램을 껐다 켰는데 하루가 지나가 있어 122일째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돈을 못 지나 마이너 3,054불 어 뭐야 해볼까? 가보자 다시하기 나왔어 3,092불 미쳤다 미쳤다 야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요렇게 버는구나 와 돈 벌기 정말 쉬운데? 와 정말 하루만에 3,000불 벌었습니다 아 애초에 이렇게 돈을 벌 아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돈을 열심히 벌 필요가 없었네 아 열 내가 진짜 지금까지 돈 벌려고 막 토핑 진짜 꼼꼼히 하고 막 이러고 앉아왔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네요 자 오늘 영상 역시 버그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천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